엔속속 아닙니까? 도저히 제 힘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.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말렸는데 현이가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지금 그 말은 황현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란 말입니까? 지난번 다녀가진 후로 혹시나 해서 현이를 몰래 지켜보았습니다. 현아! 대체 왜 이래? 정신 좀 차려! 너는 지가 뭔데 참견이야! 뭐야? 우리는 이곳에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. 지금 황현이 어디 있습니까? 그것이... 그것이... 나리 칼입니다. 황현 황현 너를 분해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한다. 살인? 용의자? 이제 그만 정신 차리지. 이제 그만 정신 차리지. 형 이런게! 넌 누구냐? 넌 누구냐? 잠깐만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삔손을 건드렸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피가 나는 것 같은데요 피, 피라뇨 아닙니다 서나무 당신은 삔게 아니야 서고의 비밀벽에서 당신은 내내 황연을 훔쳐봤어 왜? 그리 사랑했으니까 예상독스 그리스도 너넨 그리스도 그가 상관없어 굳이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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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하는 거야. 현아 이제 그만하고 우리 청나라로 가자. 우리 거기서 좋았잖아. 나 너 이러는 거 싫어. 나랑 가자. 어? 그만. 나도 너 이러는 거 싫어. 나 정말 숨이 막혀 지긋지긋하다고. 뭐? 아니야. 너 지금 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야. 너 정말 날 사랑했잖아. 그치? 이러지마. 난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.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약이라고. 난 약만 있으면 돼. 지금 뭐하는 거야 새끼야. 이제 두 번 다시 널 보지 않을 거야.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리겠어. 당신은 변심한 황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거야. 그리고 황윤과 관계한 여자들을 죽인 것도 모두 자네 간 짓이지. 때마침 일어나고 있는 현재 살인 사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 사건들을 모방해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아무 곳에나 버려둔 거지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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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